우리 채널 배우는 Zhong is not known correctly 퀸클 퀸클 포장의 어떤 생각이야 질은 한 양수는 넌 넌 자루 잔들 마친 건 없죠 반응이 좀 찍힌다 드릴게요 원래의 눈빛을 못 한 것 같아 I'm on my baby face 작동으로 놀라는 내가 예쁘라고 하네 I'm on my baby face 아마 아마 베이비 페이스 동작하는데 더 반짝반짝하대 아마 아마 베이비 페이스 아마 아마 베이비 페이스 시간이 더 지나도 더 꿈췄대 햇빛 부는 베이비 빙 내 연기는 베이비 퍼도 계속 피어났는데 이게 다 완벽이래